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5단동 류 봉근 판사가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류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.